양치신공 양치신공 석순 석순이 뭐지? 아 에헤라잉 아아! 뭐야 어 아 왜이래요 아 나 왜이렇게 인기 많은데 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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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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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몰라 올라가 이런 미친 야 이리 와봐 가만히 있어봐 그보다 이제 슬슬 여름 준비를 해야되는데 어 여름은 얼음분사기 이게 되게 중요한데 기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네 얼음분사기 여기 그 기어친구 걔 어딨냐 뚱땡이 자식 얘 또 개굴스들이랑 맞짱을 떠줘야되는데 맞짱된다 허허허허허허허 헝 잘가라 즐거웠다 이 자식아 오케이 기어 두개 오케이 기어 두개졌다 저 오아시스가 봄에 열렸나? 이거 보니까 이거 여름에 열렸나? 개구리 다리도 빨리 뭘 해야 되는데 왜이렇게 식량이 많아나 야 이제 늪지대에 한번 부시러 가자 다 뒤졌어 이제 아 먹을거 왜이렇게 나 덤벙대냐 길만 따라가면 죽진 않을거야 뭐 딱히 없네 어? 야 여기 기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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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마이 갓 아니 잠깐만 저놈은 아 또라이새끼 오케이 아니 이건 뭐용 어? 야 여기 되게 크다 아 못생겼어 야 옛날이 더 낫다 그게 이게 뭐야 그지같이 이거 딜빵하게 생겨갖고 어 미안해 에잉 어 야야야야 뭔 일이야 어? 멋쩍꺼 멋쩍 멋쩍꺼 아 또 멍멍이들이야? 아 지겹지도 않나 하루 주행이로 하네 하루 주행이로 아니냐 어 벌써 왔어? 응 나한테는 거위찡들이 있어 아 아 저 또라이새끼들 야 쟤네 아직도 싸워? 저..저게 더 또라이들 아냐? 아 우선 거미줄 두개 몇 필요한데잉? 거미줄이 없어요 얘 밑에 있으면은 비 안맞지 않을까? 나무 밑에 있으면 안맞는데 아 집이나 가자 아유 어? 또 싸운다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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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미친 야 개구림 아야야야야 허영영영영영영 야 나 비에 너무 젖었는데 야 도망가 안돼 이거 디버프 온다 야 백프로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막 번개 맞고 뒤지는 거 아니야? 백 백프로 뎀 아 이 새끼는 왜 자꾸 가 가 가 아 우산부터 써 써 써 허어 허어 다행이다 야 이 새끼야 너 일로와 넌 연료행이야 자 먼저 정리력부터 올려야 돼 빨리 분명히 이거 막 고치는 게 있었을 텐데 의상이 있나 아 바늘질 도구 아 이거였다 내구도가 떨어진 걸 수선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야 그리고 내일이면 여름이야 야 초석 구해와야 돼 초석 흡혈 모닥불은 아이 시원해 어 왜 이렇게 애매하냐 어 어떻게 됐음 어 야 뭐야 이거 어디갔어 아 흡혈 화덕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아이 차가워 아 힘들어 아 힘들 힘들 설마 요 야 여기가 막 불타고 그러진 않겠지 여름에는 뭐 해야 되냐 이제 그냥 살면 되지 않아 이제 그냥 살면 안돼 우리 여름 거이는 용팔인데 딱히 갈 필요는 없고 이 오아시스 오아시스로 한번 가보자 그냥 할 것도 없잖아 또 먹을 거 안 챙겨왔네 나 진짜 바본가 아 미친 후퇴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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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을 거 갖고 와 퇴해 디엑 ㅇㅇ Administration 어 아무것도 보이잖아요 흐흐 아 오아시스 또라이 같은 새끼 오아시스 아무것도 없으면 뒤진다 이거 뭐 영상을 봤는데 오아시스에서 뭐 낚시하면은 머머머머 하더라고 오 열려있다 호수 낚시해봐 낚시어땅 어떻게 하세? 여기서 뭐 레시피가 나온다 그랬는데? 그 조합법? 잠깐만 낚싯대가 더 필요하다고? 나 낚싯대를 만들어야 되는데? 패션 구글 블루프린트 장식용 고글입니다 이건가? 아닌데? 한번 만들어봅시다 안 끼는데? 패션 고글이야 진짜? 패션 고글이야 한번 더 와야돼 짜증나 개미사자다 무섭네 쟤 주식에 맞을라고 어 하하 만들어버렸슨 아 이게 필요하네 사막고글이 자 그러면은 개미사자를 잡으려면 그래도 뭐 준비를 하고 가야되는데? 일로 와마 넌 이제 뒤져대구 해보자 호잇 피하고 어어 야 잠깐만 피하고 뭐가 안보인 야 잠깐만 야 너무 맑잖아 야 어 야 부셔졌어 나가 나가 아 이거 나무갑옷을 하나 더 만들걸 와 이게 죽을거라고 상상도 못했네 아 이거 죽는거 좀 오바임 야 잠깐만 이거 가능하냐? 에이 아닐거 잠깐만 잠깐만 아 어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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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정말 현탐이 오는 밤이네요 후훗 오늘따라 저 다리 굉장히 환해보이는건 기분탓이야? 기분탓이야!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나 딱 알았어 다 죽여바리까 다 죽여바리 이번에는 얘 이름이 뭐였냐 얘를 한번 해볼까? 나 얘 한번도 안해봤거든 아이씨 어즈라 아이씨 78 얘 한번 해보자 얘 약간 운이긴 한데 가자 어 가자 이야 벌써부터 인생에 현탐이 오는걸요 선생님들 하하 이것이 인생인가? 하하 이 수브랄까 아야 허어억 밧줄만 5개 또라이네 이거? 밧줄 들고 어딜가다가 이렇게 뒤진거야 다음부터 나 뒤지기만 해봐나 금단의 기술 나온다 그래도 좀 리얼리리를 위해 금단의 기술을 안쓰고 있었는데 금단의 기술을 안쓰니까 아예 부활재단까지를 가지를 못하는데?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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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..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